한 음식 이끌고 많이 먹은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제 하는거죠? 저는 제거같아요 점심 먹으러 갔다 경찰만 пуarts 이렇게 저렇게 파악하니까 강아지들은 미리 와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. 자 이제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그리면 한 종팔로 앞발을 바치시고요. 오늘은 이제 여기서 7주 동안 지냈던 강아지들이 오늘 위탁을 나간 거거든요. 그래서 퍼피워커 가정으로 1년간 공부하러 떠난 거죠. 국어에 대한 교육을 오늘 한 거고요. 아버님이 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같이 시고 귀엽다. 어머 귀여워. 옳지.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하러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품행 훈련. 집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된다거나 지지면 안 된다거나 그런 품행 훈련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환경을 접하는 사회화 훈련. 그리고 세 번째는 배변 훈련. 1년 뒤에 이제 입교를 하는 거죠. 훈련이 진행된 다음에 시험도 볼 거고요. 빠른 직통을 생각하고 기대서 자라고 부리는 거니까 차에서 요거 바닥에 놓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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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